안녕 내 이름은 잉여맨 안녕 꾸르릉 나는 미니 좀비 보라야 오늘은 우리가 좀비가 되었어 우리는 좀비야 자 그러면 사람들을 잡아먹으러 가볼까 그래 나 배가 너무 고파서 사람 100명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니까 말이야 여기 사람들이 있다 어딜 도망가지마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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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칼 두고가 망치로 우리 막 때리잖아 괜찮아 괜찮아 벌써 레벨이 5야 난 레벨 4야 레벨이 오르면 오를수록 강해지나봐 그런것 같아 아니 이 아저씨는 여기 있으면 안 보일 줄 알았나 자 좋았어 마시길 쩝쩝 먹어주고 어때 거긴 사람이 좀 많나? 아 엄청 많다 여기 엄청머리 아야 빨간머리 나 레벨업 했어 레벨 6이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모습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보이죠? 달리기 선수라서 제가 좀 더 이동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어 저기 근육맨이 있네 근육맨도 혼내주러 가야겠다 어 얘네 강한 애들이야 쎈네 어 망치 망치 조심하고 자 됐고 어 나 뿌셔졌어 여매나 헐 뿌셔졌어 얘네 엄청 강한 애들인가 봐 어 나 막 다골 다골 다골했어 어 얘네 엄청 많아 이렇게 도망가면서 때리면 얘네도 어쩔 수 없다고 어 주방장도 왔어 주방장 망치 망치 어 이 사람도 엄청 쎄졌네 일반 시민들이 아닌거 같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아 와 얘네 강한데 레벨업을 하면 할수록 옆에 스피드와 데미지가 들어 옆에 써있거든 아 그렇네 음 안녕 안녕 자 저쪽에 맛있어보이는 사람들이 많던데 저기 식사하러 갈까 맛있게 먹어보자 그래그래 너 얼굴이 한번 보자 내 얼굴? 좀 오늘 안 씻어서 조금 그런데 음 귀엽게 생겼네 아이 고마워 너도 귀엽게 생겼더라 음 그래 고마워 사람들이 도망가도 잡기 엄청 힘드네 그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빠르다 그치 여맨아 음 힘들어 아이 이 사람들 너무 빠르다 일로 안와 얘들아 자꾸 달리니까 먹어도 먹어도 배가 꺼지는거 같애 그니까 계속 먹어줘야겠어 자 이제 벌써 레벨이 9야 아이고 거기 사람들 동네 사람들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손 들고 가시면 안됩니다 어 여기 어 여기 그녀맨도 있고 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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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쎄쎄쎄쎄 오케이 저기 회사원도 계시네 아이고 거기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아저씨 아 농부도 있다 농부아저씨 농부아저씨 농사를 하셔야지 어디가시나 아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냠냠 맛있당 냠냠 어 이게 인간들이 먹는 핫도그란건가 어 그러면 거기 있는 빵을 갖고와서 인간들이 끼워서 먹자 오오 괜찮은데 그러면 색깔은 핫도그가 되지 않을까 사람을 빵 사이에 넣어서 핫도그 그렇지 인간 핫도그지 그거 맛있겠는걸? 아 금칫돈다 아이고 어딜가시나 거기 서세요 나 이제 뭔가 스피드가 좀 빨라졌다 좋겠다 난 아직 조금 느려 그치 어 진짜 너 빨라진거 같아 빨라졌어 엄청 좋아 먹어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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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졌어 빨라졌어 아까보다 혹시 처음보다 여러분들 빨라진거 보이시죠 오오 이 아저씨 망치 아저씨 자 얼마야 오오 럭비 아저씨 럭비 아저씨도 있어? 어 하지만 럭비 아저씨는 내가 잡을거라고 오오 오예 레벨 꼴됐다 좋았어 와 레벨 10됐다 우리 캐시 충전해서 질러볼까 와우 어떻게? 캐시 충전해서 진화하는거야 와아 너 진화하는거 보고싶다 나는 그럴까? 이거 휴대폰으로 하는거였나? 어 그랬던거 같아 그러면은 나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올게 알았어어 좀비가 역시 여러분들 최강의 좀비가 되려면요 캐시 충전을 해야되요 잘 아시겠죠? 따라하고 그러면 안된다 좋았어 나는 이제 최강의 좀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갑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열어서 캐시 왜냐면 진화인가? 캐시 충전을 해버리겠스 아 뭐야 1억밖에 못했어 뭐야 헉 이걸 사야되나? 천사백원? 헉 얼마야? 15만원? 15만원이라고? 이건 너무 험만입니까 여러분들? 자 레벨업 하겠습니다 아이 네? 이게 뭐야 이건? 이건 뭐예요? 이거 그거 체력이 두배라는거 같은데요? 경험치 두배 이건? 아 그래 두배 경험치 두배 경험치 두배를 사야겠네요 자 좋습니다 경험치 두배 샀으니까 빨리 레벨 올리도록 할게요 얼른 얼른 얼리자 빨리 얼른 얼른 올려버리자 오 좀 쎄졌는데 나 오 완전 쎄 완전 쎄 좋아좋아 좋습니다 오늘 빨리 빨리 올려보도록 할까요? 오케이 레벨 13 벌써 13 레벨 13 좋고 자 일로와 자 주몽장 아저씨도 잡아버리고 최강의 좀비가 되는건 어렵네요 여러분들 레벨 13 와 나 엄청 빨라졌다 근데 확실히 이게 레벨 오르면 오를수록 확실히 다르긴 하나봐 레벨 빨리 올려서 높은 레벨 되면 진짜 재밌게 됐다 그치? 그치 엄청 빠르겠지? 엄청 빠르고 엄청 강력하고 진짜 재밌겠다 그니까 자 여러분들 곧 레벨 15가 됩니다 확실히 지갑을 여니까 내가 강해지는게 느껴지는군 역시 게임은 현질인가? 역시 게임은 현질인가? 저기 미식축구 수조 친구들이 있고만 둘 다 덤벼라 맛있게 사냥해주지 좋아 맛있군 맛있군 맛있어 좋아좋아좋아 이겼어? 이겼어? 레벨 15가 됐어 오오오 완전 멋있어 과연 내 주망자왕의 얼굴은 어떨것인가 오오오 우와아 뭔가 색다른 느낌인걸 너 진짜 인간 열이 잘하게 생겼다 아 오늘은 어떤 식사를 해볼까 왕치아저씨가 좋겠군 왕치아저씨 좋았어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하실건가요? 와 오늘은 여기 검정색 요리를 해볼거에요 와 여기 요리가 4마리나 있어 와 요리제로 진짜 많다 와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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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석에 인간이 3명이나 있잖아 냠냠 야 맛있게 먹어버렸다 냠냠 와 나 엄청 빨라졌다 뭔가 그치 어 나도 이제 조금 빨라졌어 음 진짜 빨라졌다 이제 여러분들 이게 레벨업을 하면 할수록 강해지나봐요 아이고 이거 되게 재밌는걸 처음보다 강해지는 이 재미 어 재밌잖아 이거 그니까 강해질수록 진짜 재밌다니까 그니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정말 재밌는거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여배니 죽었다 아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미니 보라와 보라와 오늘 좀비 시뮬레이션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 저기 보라가 저기서 인간이랑 싸우고 있네 어떤 요리를 먹고 있어 어 나는 럭비 선수 가슴살을 먹고 있어 아유 그래 아이고 오늘 인간들 영화 맛있었어 그치 어 진짜 맛있었어 어 좋았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희는 어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재밌는 로블러스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